월요일입니다. 오늘 뉴스빌터는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이창원 인디공호 3 대표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유보 통합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이 관리 체계를 하나로 해서 교육부에서 관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겁니다. 교육에 있어서. 그리고 가정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예요. 취지는 참 좋은 거죠. 이창원 대표는. 그러니까 제가 아이 둘이 초등학생인데 몇 년 전 생각해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덜 헷갈리고. 이게 어린이집 할 때 또 좀 다르고 유치원 보낼 때 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통합이 되면 일단은 부모님, 아이들 입장에서는 훨씬 좀 좋은. 그렇죠. 사실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부처인지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 건지 헷갈리잖아요. 좋은 입장인데. 현실적으로 현장의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이게 시스템이 워낙 오랫동안 공고히 자리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 간의 이해차의 격차. 그리고 정부 부처의 어떤 행정관의 어떤 이 칸막이.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네. 관리 체계를 일원화할 뿐만 아니라 무상 보육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5세, 후년부터는 4세, 그리고 그 다음해부터는 3세까지 해마다 무상 보육을 확대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돈이 들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런데 예산은 지금 정부 예산이 0원이라는 거예요. 0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 자체의 예산은 없고 지방교육청과 지방정부 예산으로 하라는 거냐 그러면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고교무상교육도 교육부 예산이 없으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연장하고 싶으면 하라. 이런 식이에요. 지방정부, 지방교육청에 다 미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현장에서 엄청 혼란스러울 텐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의 교육은 교육부와 교육지원청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고 돌봄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재의 시스템과 제도상 지방자치가 굉장히 약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제도를 지금 바로 한다. 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더군다나 결국에는 이게 다 예산과 수반되어 있는데 돈은 없으니까 너네 알아서 해라. 라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방향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결국 유보통합, 무상보육 좋은 건 다 정부에서 하고 생색은 정부에서 내고 부담은 지방교육청과 지방정부가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국회에서 예산 증액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어요. 짧게만 더 붙이면 이 얘기 나온 지가 오래됐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저희 애 낳을 때 10여 년 전부터 이 얘기 나왔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자기 반성과 자기 비폼부터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시는 내년부터 하긴 할 것 같아요. 하긴 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0원이라는 게 문제인데 결국은 지방재정을 쥐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안타깝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겠습니다. 조정훈 기자 첫 뉴스 전해주세요. 오늘 큰 뉴스가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이 오늘 오후에 있었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네. 네.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하라고 했냐 안 했냐. 위증교사를 했냐 안 했냐 이 사건입니다. 녹취가 30분짜리가 공개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검찰에서는 3년을 구형한 사건이었고 그렇죠. 유죄가 나온다면 1년 내지는 1년 6개월형은 나올 거다. 이런 예상이 많았어요. 조 기자님은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저는 이 사건이 이미 2019년인가요? 2020년 7월이었죠. 2020년 7월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별도로 그때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였죠? 네.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 별도로 검찰에서 기소를 했어요. 검찰에서 기소를 한 게 별건 수사를 하면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좀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으로는 무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거든요. 네. 검찰에서 낸 증거만으로는 위중교사의 의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튼 재판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이 좀 복잡해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2년에 고 김병량 전 선남시장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에 성남시 변호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KBS PD와 함께 김병량 성남시장을 상대로 검사 사칭 사건에 연루가 돼요. 그때 벌금형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018년에 경기도지사 선거를 하면서 선거 토론회에서 나 그 사건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이게 허위사실 공표다. 그래서 또 기소가 돼 있는데 이 혐의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번에는 위중교사로 또 기소를 한 거예요. 위중하라고 시켰다는 건데 누구한테 시켰냐는 거냐면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중을 교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위중을 한 당사자라고 본 김진성 씨에게는 또 500만 원이 선고됐나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사건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2020년에는 무죄를 선고를 받았잖아요. 허위사실 유포.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지난해였습니다. 지난해 검찰에서 김진성 씨에 대해서 수사를 합니다. 김진성 씨가 당시 혐의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백현동 관련해서 74억 원에 대해서 알선수재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도감청 탐지장치 납품을 하면서 또 알선수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골프장을 상대로 납품 관련 사기 사건도 있었거든요. 김진성 씨가 개인 비리로 재판을 많이 받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 비리로 인해서 검찰에 수사를 받고 있었죠.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검찰이 김진성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를 해서 포렌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재명 대표와 2018년도에 통화 내역을 확인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통화 내역을 가지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당시 위중교사를 했다라고 하면서 기소를 합니다. 네. 김진성 씨 개인 비리 조사하다가 이재명 현재 대표와의 통화 녹취가 나왔고 그걸 보고 어? 이거 위중교사네? 이렇게 해서 기소를 또 한 사건이 되는 거군요. 그러면서 또 재미있는 게 김진성 씨가 받았던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다 무혐의 처분을 해줍니다. 이걸 가지고 일부는 플리바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의혹을 야당에서는 제기하더라고요. 네. 결국 피의자가 자기 혐의를 낮추거나 아니면 가벼운 죄목을 적용받기 위해서 검찰과 딜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 우리나라에서 불법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었는데 법원에서는 김진성 씨의 발언이 발언대법원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 법원에서 오늘 판결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한 것들은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또 위중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돼서 위중교사는 무죄가 나왔지만 앞서 있었던 공직선거법에서는 유죄가 나왔잖아요. 굉장히 강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그리고 여당의 대응은 어떻게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여당은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의 제의를 물고 늘어질 거고 공세가 더 심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직도 재판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재판이 이거 말고도 4개가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부담은 상당히 클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하나는 부담을 좀 덜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진짜 한숨은 돌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오늘 개소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일본 사도광산 이야기입니다. 사도광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우리나라에서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매년 당시 사도광산에 끌려갔던 우리 조선인들에 대한 추도 행사를 매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첫 행사인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추모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사도광산이 일본에 있는 광산인데요. 옛날에는 여기서 금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평양 전쟁 시기에는 여기서 구리라든가 이런 전쟁 물자가 나왔대요. 그런데 여기에 당시 조선인 노동자들이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했던 곳이죠. 그런데 일본에서 이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계속 반대하다가 동의해 주는 조건 중에 하나가 매년 추도식을 여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 추도식이 언제 있었냐면 바로 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도식에 참석하는 일본 대표 그리고 추도사의 내용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우리나라가 어제 추도식에 참석을 안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유족들이 다 가 있었는데 불참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추도식을 한일 양국이 협의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좀 패싱을 당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추도식에 일본의 차관급이 참석하겠다라는 통보만 받았지. 누군지는 못했던 겁니까? 네. 누군지는 미리 통보를 받지 않았고 또 추도사 내용 역시 어떤 내용이라는 걸 전혀 우리나라에서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추도식을 하는데 이 추도식도 누구를 위한 추도식인지 어제 알려진 걸로는 그냥 사도광산 추도식이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너무 패싱을 당하지 않았나 여기서 좀 불쾌감을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추도식에 참석을 하지 않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한마디로 일본이 우리에게 뒤통수를 쳤다 이런 반응인데 우리가 너무 순진하게 일본 정부를 믿은 게 아니냐 이런 평가네요.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우리나라가 물컵에 반을 채우면 일본이 알아서 반을 채워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걸 기대한 건가요? 그럼? 뭐 기대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물컵 반을 채우기는 그냥 있는 반마저도 엎어버린 게 되었으니까요. 네. 네.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 정부에서 문제 삼은 게 두 가지네요. 이번 추도식에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한 아키코 외무선 정무관 이 사람이 차관급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일본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노 신사를 참배했던 인물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추도식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거고 추도사 내용에도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성 이런 것들이 언급이 안 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강제 노동을 나타내는 단어는 지금 사용을 하지 않았고요. 네. 또 우리나라가 이야기했던 조선인 출신 노동자에 대한 추도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아주 오해적으로 했더라고요. 전쟁의 상황에서 고향을 떠나 멀리 타국에 와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했고 강제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계속 이렇게 회피하고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윤석열 정부도 계속 물컵의 반을 먼저 채워주는 이렇게 양보하는 태도를 계속 유지하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무나 부실한 외교력이 이번에 드러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앞으로 지금 외교부 장관은 이번 일은 이렇다 치더라도 한일 관계는 더욱 돈독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돈독해지기는 그냥 오히려 더 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여당이나 야당에서도 좀 비슷하게 비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여당에서는 오늘 추경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일 양국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참했기 때문에. 추도식이 불참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외교당국이 아니라는 태도 때문은 아니었는지 겸허한 반성과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일본 정부가 주최한 추도식은 자리가 많이 비었더라고요. 우리 대표단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한 40석 정도가 비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끼리 한 추도식은 또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영상 보니까. 야외에서 아주 조철하게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정치권과 외교가에서는 조태열 장군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오늘 챙겨봐야 할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이슈 시간입니다. 이창원 대표가 준비한 오늘의 이슈 예능 프로그램 얘기입니다. 좀 다른 얘기 해보죠. 네. 앞에 항상 이게 뉴스가 답답한 뉴스들이 많아서. 답답하고 복잡하고. 저라도 좀 즐거운 뉴스 항상 좀 가져오려고 하는데. 색다르긴 하네요. 오늘의 이슈가. 즐거울지는 모르겠지요. 오늘도 저도 좀 답답한 뉴스데 최근에 워낙 방송 채널들도 많아지고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도전과 시도들이 방송에 있잖아요. 그중에 좀 한 트렌드를 좀 차지하는 것이 기존의 연예인들이 아니라 각 분야의 다양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출연자들을 출연시켜서 하는 리얼리티 예능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일반인 출연자들 중에 과거 논란이 있는 분들이 몇 분 좀 계셔서 이게 계속 방송가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은 어떤 게 예능 프로그램인가요? 사실 우리나라의 전통의 일반인 출연 프로그램은 전국 노래 자랑이죠. 가장 오래된. 인간극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워낙 각 분야. 예를 들어서 최근에 흑백요리사처럼 일반인들과 정말 강호의 고수들과 알려진 셰프 간의 대결을 하는 구조들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특히 남녀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아주 오래된 포맷이기도 합니다. 일반인들끼리 나는 솔로와 같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기도 하고 또 요즘은 이혼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아요. 이혼 숙려 기간을 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부터 해서 연예인들을 또 이렇게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매니저들이 나오는 전면에 나오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워낙 다양하게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예능 프로그램들이 재미가 있으니까 시청자들이 보고 또 시청자들이 보니까 방송국에서는 제작 편성을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일반인 출연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 출연한 덕에 제가 보기에는 하고 있는 사업에도 많이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최근에 논란이 됐던 흑백요리사인데요. 여기에서 모 참가자가 굉장히 높은 순위에 올라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과거의 어떤 논란들이 폭로가 됐죠. 대표적인 전처와의 어떤 폭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레스토랑에 대한 취업에 대한 비리라든지 또 공급 유용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또 굉장히 독특한 패션에 이렇게 계셨던 분은 구청에서 어떤 불법 영업을 이제 했는. 자격한 분이죠. 그렇습니다. 자기 SNS에서 올리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다양한 논란들이 이루어졌고요. 제일 좀 아무래도 논란이 많은 프로그램은 나는 솔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사랑 얘기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고. 최근에도 한 여성 출연자가 어떤 조건만남.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좀 벌어졌고. 이게 실질적으로 좀 이런 게 인정이 돼가지고. 방송에서도 미안하다. 그리고 이렇게 논란이 터지게 되면 이제 특백요리사처럼 다 되고 나서 논란 터지면 또 이제 달라지는데. 중간에 이렇게 논란 터지게 되면 이 방송국 분들 진짜 힘드시잖아요. 그렇겠어요. 중간에 피디들. 제작진들이 전부 다. 갑자기 한 사람이 빌면. 그렇죠. 다른 사람을 급하게 서비해서도 넣어야 되고. 앞에 제작한 거 다 드러내야 되고. 다 드러내야 되고. 이거 편집 엄청나게 고생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군가 유명해지니까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얘기도 막 밝혀지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 사회가 워낙 그런 게 빠르다 보니까요. 제작진이 그렇다고 해서 섭외할 때 모든 걸 다 알아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최근에는 이런 방송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제작진들이 인터뷰를 한다고 해요. 이런 일이 있었냐 없었냐. 그런데 이제 이게 제작진이 인사청문회 하듯이. 우리 공직자들이 인사청문회 하듯이. 서류들 다 떼우세요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수사도 할 수 없는 노릇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게 좀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제작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예측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게 제작진들의 고충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게 방송가의 중론입니다. 이런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저 사람이 별로 괜찮은 사람이 아닌데. TV에 나와서 막 유명해지니까. 두고 볼 수 없다. 지금 이런 복수 심리도 있지 않을까요? 뭐 이제 이해는 되죠. 그러니까 상대가 과거라는 것이 상대가 있으니까. 그런 피해자분들이 계속해서 TV를 틀면 누군가를 보기 싫은 혹은 아팠던 기억들이 떠올리기도 하니까. 그럼 어느 선까지 이걸 허용을 돼야 된다고 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컨센서스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조금 지금의 어떤 과도함은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의 그냥 과도하다. 그러니까 뭐 이 방송이 다 나갔는데 방송에 나간 거를 가지고 왜 방송국을 공격하는 행위라든지. 혹은 그 제작진을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는 행위를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일반인 출연자들도 이런 것들을 좀 각오하고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어찌됐든 자기가 세상이 드러내는 일이잖아요. 그렇겠죠. 용기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게라고 본다면 결국에는 평가가 있을 건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대중들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대중들의 평가를 받는 것 자체를 아예 그냥 막는 행위. 지금은 저 사람 아예 보기 싫으니까 나오게 하지 마라. 혹은 저 사람 다 드러내라. 이 정도까지는 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건 굉장히 방송 편성의 참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자제하고 오히려 대중들이 좀 평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저는 좀 해줘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특히 우리나라가 연예인들, 특히 방송 정치라든지 성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너무 매여 있다 보니까 좀 지나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TV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서양에 비해서 연예인들에 대한 도덕적인 잣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잣대가 일반인 출연자들에게까지 연결되는 게 아닌가. 그건 좀 과도한 면이 있다.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마무리 1침으로 하겠습니다. 조정훈 기자 먼저 해 주시죠. 네. 이번 사도강산 사태를 보면서 한일 양국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먼저 일본에는 역사를 망각하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게도 말하고 싶은데요.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됩니다. 네. 이창원 대표의 1침은요? 네. 때로는 신경을 꺼두셔도 좋습니다. 네. 안 그래도 신경 쓸 거 많은데요. 이창원 인대공호삼 대표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